주님의 부무소서 거친 파도가 날 명의 가동으로 주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무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은혁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가령의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니 도구를 다룬 내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옵니다. 주님의 부무소서 나만 아는 주님의 부무소서 나 찬양이 있네 거친 파도 가령의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니 도구를 다룬 내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옵니다. 거친 파도 가령의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니 도구를 다룬 내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옵니다. 주님의 부무소서 주님의 부무소서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을 내 날 생각해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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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열방에 꽁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신한 주의 영혼을 부르고 노래는 승리하리 우리를 보다 오사 한 번 깨닫소서 변하자 모두 멈추고 신인해 하소서 주여 환경이 많아 열방에 꽁치자 주여 환경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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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길은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삶을 주를 담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아무래도 진한 높임을 받으소서 내 동생의 주의 길은 높이 올리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에게 말하여 내가 받는 모든 강아버지에 영원히 선물해야 하리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아름다운 주의 영원히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리하여 주의 길은 높이를 받으소서 예수는 빛소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원히 보리라 하나님의 영원히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에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로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요새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친히 자동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이 한 시간만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담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 받으실만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대수의 성령 하나님 3일 자리님께서 충만하게 역사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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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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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떤 이유든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주 침체해져서 바닥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풍랑을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지난주일에 그 앞선 문맥인 4장 26조의 34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 시도를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늘 보금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어제도 그렇게 씨를 뿌리며 말씀을 뿌리며 살았고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이 만약 생명을 하게 주시면 그렇게 끝까지 담대히 보금의 씨를 말이나 행동으로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인생의 광풍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라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처음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여러 부패와 타락과 전쟁과 병과 죽음, 환란, 슬픔, 기근 이런 등등의 어려움들이 아니 온갖 재앙을 가져다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에덴 농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재앙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땅도 저주를 받는 바람에 모든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안에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귀수를 때가 됐을 때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고도 처절하게 못박히면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족같은 말씀을 나누시면서 자신 스스로가 부활한 걸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제림하셔서 이 죄악이 관용한 이 세상 재앙이 많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사이에 주어진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과 슬픔 그런 모든 재난으로부터 거룩과 의의와 진리와 평안과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한 세상으로 그때가 되면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린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린 주님께서 이 세상 못 묻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주님에게로부터 그 능력이 오고 있고 그 주님이 오늘도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시는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관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악해져도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그분은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도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구의학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풍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35절에 37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히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길이가 약 13마일 되고 폭이 한 8마일쯤 되는 꽤 넓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십니다 동편에서 저쪽 편으로 가시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배들도 같이 따라서 항해하고 거라사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자들이란 말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제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란 말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 마떼이 때시라는 단어는 러너,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학생이란 뜻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는 한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호기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는 놀라운 능력 보니까 어우, 와우 해요 그래서 호기심만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믿지를 못하는 제자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생에 대해 물과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하지만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도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니고데모가 믿게 되지만 말입니다 셋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남들 앞에서 공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을 못하고 몰래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를 잘 못합니다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그들 앞에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넷째는 참된 제자들 공적으로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개인적으로든 주님께 헌신된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거라사로 가는 이 많은 배들 여러 배들 안에 탄 사람들 가운데 이 네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은 저 네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호기심에서 남들이 가니까 말씀은 어디 가서 무슨 강연 듣는 것처럼 좋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첫째 부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품이 있는 것 같아 인정은 해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되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공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믿는 티를 전혀 못 대고 혼자서만 믿고 사십니까 첫째 둘째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고 셋째는 아주 초신자 그것도 아주 정말 네 번째가 참된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였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친 후에 배에 오르셔서 가는데 해가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거두컴컴해지는 시간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주님이 탄 배가 무슨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람선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나 야구보나 요한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사용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도 가봤지만 저 북쪽 헐몬산 아주 높은 산입니다 9200 피트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보통 때 가면 눈이 아직도 거기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 북풍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남풍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자치게 되면 소용돌이 광풍이 오늘날 본문에 표현된 던더스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고 물결이 심한지 배 안으로 물이 지금 막 들어옵니다 배가 거의 차게 됐습니다 파손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쪽 고물에 베개를 삼아서 누워서 지금 자고 계십니다 하루에 사역이 힘드시고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 안에 그렇게 물이 차고 파손될 것 같아도 그 주님이 계신데 배가 파손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냥 내버려둘 주님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 깨툴고 알고 계신 주님이지만 인간적인 몸이 피곤해서 아마도 푹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 하반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돼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등등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폭풍을 가끔 만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데에 아주 익숙한 전문가였습니다 나름대로 막 광풍이 오니까 애를 썼겠죠 배를 어떻게 되든지 물을 좀 퍼내든지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깨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그런 일로 절망의 상태를 느껴보신 적이 혹은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언급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you fire, 해고를 당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죽을 병이야, 선고를 받는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여튼 큰일이 닥쳤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도 주님께 안 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안되고 지치고 이제는 무서워졌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얼른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만약 피 안에 앉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면 그렇게 오두방정 떨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동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너희는 모를 거다 루가복은 15장의 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천구에서 기뻐하는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무슨 병들면 잠깐 의사 찾아가고 약 먹고 어떻게 하고 수술하고 해서 나올 수 있겠지 어려워도 잠깐 지나가면 또 좋아지겠지 나름대로 애쓰면 이 잡 잡고 저 잡 잡고 잡아보고 하면 괜찮겠지 그러면 경쟁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정작 감당하지 못할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봐야 그 하나님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도 아닐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을 믿으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신의 택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이런 광풍들을 인생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목회 그동안 32년 동안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서 이 목사는 아이고 어떡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곧 배가 잠기게 생겼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깨우고 부러졌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39절 보십시오 우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딘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그런 광풍이 만났을 때도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 광풍도 자연도 다 순종하고 참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일정에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광풍이 잠잠해지겠죠 그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이 끄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보통 던더스톰이 광풍이 오를 때 광풍이 갑자기 쓰다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수그러들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광풍은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즉각 멈춰버렸어요 어디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즉각 섣버렸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용서하신 능력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복음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스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없느냐라고 하지 않냐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을 조금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니들이 내 능력을 믿지 못해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데 왜 이러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 위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89편 8절 9절 이런 말씀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표현하기를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고 바다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두 번째 우리가 왜 광풍이 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녀들을 분명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돌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풍이 날 때에 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나 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광풍을 스탑시켜 주실로 믿습니다 그때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아멘 하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정작 그들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설교 드릴 때는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데도 정작 자신에게 딱 그런 일을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떨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런 모양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라는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정작 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후에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까?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초신자의 믿음 가지고 믿는 게 다른 사람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혼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도 못하고 밥이 있으면 아주 초신자에서 신앙생활 여러분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감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반응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 시간에 그 아기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으로 뭔 일을 만나면 얼마나 쉽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혼자 끈끈거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이 적은 연구죠 제가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 조그마한 믿음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이 엄청 크기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요만한 분이라고 한다 광풍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셔 우리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난 큰일을 예수님이 그 정도 분은 아니겠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는 누가는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왜?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큰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요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거랑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져야 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나서 마지막 41절을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서 이렇지 감을 못 잡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러냐 그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도 마치 요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요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만난다 하더라도 욕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열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화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지독한 고을마 터지는 피부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요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지켜세웠던 요비인데 그런 요비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배나도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의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 능력의 힘으로 인정 못한 걸 자기가 회개한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베드로 밤새도록 전문가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배 오른패에다 그물 다시 내려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너 내려라 자기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쪽으로 금을 내렸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고위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주님이 자기 하나님을 나타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여러분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뭐가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같이 하신 말씀밖에 못 들었고 주님이 해서 능력을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성령을 역사를 경험한 법에 확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 성경도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 있는 사람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해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의 교회 여러분 갈릴바다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우주에 그 크고 넓은 우주에 은하계 그 많은 별들조차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고 아주 작은 원자 세포의 원자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하여 이 세상에 주님 제리님 하시면 싹 바꾸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다 이것이오 아니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셔서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풍랑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고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왜 불안해하시고 왜 떨고 계시고 왜 두려워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슬픔이나 고통 등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배 볼 때만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 떠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크게 믿는 것만큼 교자씨 말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소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들은 히브리오 원에 의하면 내가 아는 데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 계획들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란이나 권고나 빅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 못 믿으시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만약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단서는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줄수록 믿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뭔 일을 만나도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에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죄성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죠 예배당에 못 오게 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죄성은 아 내가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의사 만나면 되고 내가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내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 경험이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눌러보고 머리 굴려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교만이 있죠 그러나 믿음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런 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실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뭘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아무리 일상의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믿는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선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하네 나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놀래 자빠집니다 이상한데? 자빠지는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래 한마디 하마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광피온 뜻은 아 하나님이 이럴 때 나 하나님도 더 쳐다보라고 왜? 안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안 매달리니까 하나님 자꾸만 데리고 싶고 있고 같이 업히고 싶은데 멀어져 가니까 자꾸만 어려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인격적으로 저를 대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오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창조로 인정하고 오늘 부문의 광풍도 한마디 말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전능하신 분으로 확실히 알고 믿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조심하시 생각하면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해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능하신 주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진판하고 오히려 그럴 때라도 주님 주님 어떤 분인지 나는 알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마지막 뵙을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시겠습니다 하나당 고통편에 있는 하나님의 고수의 정별로 다시 뵙겠습니다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른 우리의 성도들 인생에 어떤 광풍을 만나갈 때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풍락이 있길지 몰라도 내게도 은하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십시오 당연히 저는 말 한마디에 숙독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하여 모든 분들과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늘게 하고 있으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신화세 나탐요 464장 찬성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주의 영원한 하늘 뒤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으시는 어느 곳에 가는 일로도 자리하는 분 주의 화를 끄지 않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고도 예수를 함께 동의하므로 주의 영원한 하늘 뒤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으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분 주의 화를 끄지 않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며 미래에 대한 힘을 주시며 미래할 때도 반복하지는 주의 영원한 하늘 뒤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분 주의 화를 끄지 않리라 눈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빛 내 신지심은 주의 영원한 바르기를 주의 영원한 하늘 뒤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분 주의 화를 끄지 않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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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뒤 주차장에 회색 소나타 2FY P17 시동이 1시간씩 켜있어서 끌어버렸습니다. 키가 필요하시면 서수님 주사님들 말씀하십시오. 아 그럴 수도 있죠. 잊어버리고 예배 참사 모든 분들의 한여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쪽 모두 내려가셔서 신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교 공사 담당과 팔구역 수고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및 직후에 유치구 전원 노피티의 모임이 아래층 유치구 전원 교실에 써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식사를 같이 쉬고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학교가 한다고 하던데 각병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수요예배는 올 하반기를 맞아서 제재 컨실리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조의장록의 허성호 목사님 수년 전에 우리에게 반영하신 분인데 그날 시간이 안되고 일 때문에 모두 신흥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진명받은 새 재직원들은 특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교회를 오전 앞서 10분부터 작년 3주년 기념 풍요일 선교사 세계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기념 예배를 위해서 연합 찬양들과 수고하는데 온 교회가 올해 교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토요일은 선교 부흥회로 모입니다. 선교 부흥회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요일 토요일 저녁 히틀 저녁을 선교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가 된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연예수 기념해 주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올여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식사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덜레스의 여포트로 출발합니다. 웨시코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에서 팀원들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감사드렸습니다. 차량글 사장입니다. 개인 차로나 교회베드로 주요오전 8시 50분에 교회에서 휴가 되는데 학생들 픽업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소망의 어려우신 분들 덕분 라인해 주실 분들은 차량부장 박여집사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30년 기념 책자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축하의 글 혹은 감사 고백의 글을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입니다. 교회 집사님이나 제게 임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임시홍동회에서 남지현 목사님이 제 2대 위 목사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 셋째 주일 전까지 이사 올 계획을 가지고 예정했는데 그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에 나타나지 아니한 광고가 있습니다. 한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550여명이 8월 23일에 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DC의 캐네드 센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입니다. 프리 캐네드 센터에 안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년 5년 전인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람 음악회에 합창단 합창단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면 좋고요. 거기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 강목 집신이란 제게 이름을 영어로 알려줘야 등록된 사람은 거기 가서 앞 티켓 레벨에서 이름을 얘기하고 드라이벨을 주면 준다고 합니다. 그냥 주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도 더 남았습니다. 속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께로 하셔서 주의 기도 찬송을 하고 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한글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무 하사 주님 나아 주님 나아 희 마시고 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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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희지 희지 주의 한세 주의 영광 영광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대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명의 예불을 드렸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불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불이 쓰여지는 꿈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대신이 나타나고 놀라운 보호의 능력을 도움하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오원세계에 성교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불들인 마음마음들 주님 헤어려주셔서 하나님 한 주만 동안 우리의 피로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크리스도의 극크신 광풍조차 말씀으로 존종케 하시는 극크신 은혜와 그 아들은 우리를 내야 되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영원하고도 극진하시는 상황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왕기하시며 위로하시며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누르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와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와 새거 보이네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 아멘